그만해, 뜨거운 거 먹으라는데 없는 거 알아보았 오늘 오신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빨리 빨리 잘 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드세요 요거 하나씩 끓고, 아니 요거 하나씩 끓고 진짜, 진짜, 진짜 먹는 강릉도 하나씩 끓고 하나씩 끓고 뭐하네, 뜨거운 거 먹으라는데 없는 거라 뭐해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빨리 빨리 잘 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반짝 놀랐어요 얘, 반짝 놀랐어요 열심히 안 하는 건데 싸매 없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뒤에 제가 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여기 하나씩 왔거든요 오신 분? 예, 좋은 거 안 해요 σει겠습니다 하나 걸까? 예, 하나 씩 오세요 예 몰라요 우리 대표님 Rs... crawling cage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당의 경선 일정이라는 것을 사실상 봉사활동으로 비롯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벌어진 것과 다르게 오늘 같이 땀을 흘린 후보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꿈고처럼 이어서 화이팅! 화이팅! 정도 bomb이야 sembla 화이팅! 그럼 나에게 무슨 일정이죠. 봉사oi 노타. 감사합니다.